풍선 터트리는. 하나. 세 개. 오마이빅 자이언트 베이비 안 해준다고 팬들이 놀랐어요. 여섯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하나죠? 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깜짝 놀랐어, 나.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은 임명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블록블록으로 뒤집기. 하나, 둘. 빨간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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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으로. 조금 떠올렸어. 네. 이제 게임이. 노란색 하나. 하나. 됐다. 됐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 하나. 오! 한 번에 두 개. 노랑이. 노랑이 세 개. 아, 진짜 무섭다. 내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선물이 되는 노래가 어깨를 맞춰 다가오는 꿈들이 우리 믿는 대로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에요? 편집, 편집. 문정환 선수 혹시 고민 있으면 이거 고민 해결책이거든요. 올해 저희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립드에서 진행해라 라고 했어요.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 술 줄이면 술을 줄여야 돼. 못 줄입니다. 아트 못 줄인다고 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근데 이게 또 체질에 맞으면 괜찮아요. 여기 쓰리더군. 몽더군, 옥더군, 조더군. 괜찮다. 상의 3분의 1이 다 치즈버거 얘기예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사주실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저 오늘 거 보낼 때 치즈버거 다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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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